4개의 대나무 화살총은 깃털이 많은 극락조를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산탄총과도 같은 역할이죠. 높은 나무위에 있는 극락조에겐 공포의 최첨단 무기인 셈입니다. 극락조는 아주 높은 나뭇까지만 앉습니다. 독특한 울음소리가 없으면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결링이의 피리소리로 수컷을 유인합니다. 마술같은 피리소리에 이끌려서인지 수컷 한 마리가 아래쪽 나뭇가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결링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최대한 가깝게 하지만 은밀히 접근해야 합니다. 대나무 화살의 사정거리는 3미터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사냥한 깃털은 다구니에 소중히 담아갑니다. 찬양에 성공한 결링의 뒷모습이 가벼워 보입니다. 극락조 기털은 수대에 걸쳐 전해지지만 보관하는 일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결링은 이번에 사냥한 극락조 기털을 아들의 맞선 축제 때 장식해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관리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아... 아...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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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숫감인 돼지도 준비됐습니다. 겟링의 친구이자 주술사인 오기가 집 주변의 나쁜 기운을 몰아냅니다 아들의 장식은 아버지가 직접 해줍니다 극락조 깃털로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해 예비신부에게 건강함을 뽐내야 합니다 맞선 성공을 위해서는 집안 식구들인 삼촌들까지 나서 흥을 도두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이 누워서 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안이 쓰면 집안이 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안이 이끌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집안을 맞춰서 맞선 상대인 레지나는 엄마와 함께 나왔습니다. 파푸안 유기니에서 싱싱은 일상화된 축제입니다. 혼일을 앞두고도 큰 사냥 후에도 사람들은 모여 싱싱을 즐깁니다. 오늘은 레지나의 마음을 뺏어야 합니다. 겔링은 뒤에서 조용히 축제의 흥을 거들어 봅니다. 단순한 리듬과 노래 응락조 기탈의 마법이 통했을까요? 레지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숲속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성공하려면 이제부터 극락조의 마술이 필요합니다. 예비 신부가 신부이기를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einzel으로 침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락조의